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9월에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풀이할 문제는 총 네모낭입니다. 21번, 객관식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죠. 그리고 27번, 29번, 30번 자 이렇게 가장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 위주로 자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이 9월 모의고사,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정말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의 유형은 나오는 단원이 2차 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경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눠서 그 경우들 하나하나에서 이 보기에 조건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골라봤는데 그 안에 또 이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2차 함수 활용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번, 29번, 30번 문제가 2차 함수 활용 문제이고요. 그리고 27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하면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중학교 3학년의 수학을 적용하는 도형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7번에 바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세 개의 양수가 있어요. ABC에 대해서 두 2차 함수 FX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A,B로 갖고 있는 2차 함수이고요. GX 함수는 위로 볼록해요. 얘보다는 그릇의 폭이 조금 넓을 거야. 그치?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대값이 쟤보다는 작으니까, 그쵸?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 꼭지점의 좌표는 C,11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요. 대칭축이 여기 이제 A이고요. 얘가 Y는 FX이고요. 자, 그리고 GX 함수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C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관련된 내용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가볼게.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잖아. 대칭축에 대해서. 얘는 X는 A가 되고 얘는 X는 C가 되다 보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쓱 긋습니다. 여기 Y는 T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기는 이 교점들의 X좌표가 또는 교점이 정확하게 X좌표니까 선생님, 여기를 뭐 X1 여기 X2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2차 함수 대칭축에서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요한 건 X1과 X2의 중간에 A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나왔을 때 X1이랑 X2의 평균이 A야. 그래서 그들의 합은 2A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T라고 하는 선을 그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교점이 나와요. 자, 이거 뭐 X3이다라고 봐볼게요. 자, 여기 X4라고 둬볼게요. 자, 근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분명히 같을 테고 얘와 얘 중간에는 C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3과 X4를 더해주게 되면 이거는 2C가 된다. 그쵸?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하고 GX를 같다라고 뒀어요. 자, 그 말은 Y는 FX하고 Y는 GX하고 같다. 만나게끔 해주는 그 점의 X자표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뜻이죠. 자, 다시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알파하고 베타를 가져요. 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 2차 함수하고 Y는 GX라고 하는 이 2차 함수 두 2차 함수인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그들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가져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교점의 X자표를 의미하니까 이게 알파라는 거고 얘가 베타라는 얘기가 된대요. 그치? 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 자, 그렇게 됐을 때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HX는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경계값을 포함하면서 그게 알파, 베타인데 그 사이에 있을 때는 FX 그래프야. 제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이 FX 그래프야. 이 얘기고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GX 그래프가 된대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선생님이 왜냐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 아, 그래서 분홍색 선을 따라간 아, 이 그래프가 이게 HX 그래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때 HX라고 하는 함수는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Y는 HX의 그래프와 이렇게 생긴 이 빨간색의 그래프와 Y는 K가 Y는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수 함수로 의미를 하는 거죠. 얘가 서로 다른 중요한 거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해주는 실수 K의 값이 2하고 3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2와 여기 K에 2하고 3이 들어가게 되면요. Y는 3 이렇게 상수 함수 2개가 되면요. 이 분홍색 그래프인 HX의 그래프와 교점을 3개 가져. 근데 교점을 3개 갖게끔 해줄 수 있는 이 가로선의 개수가 이거하고 이것뿐이야. 이렇게 2개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이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해주는 실수 K의 값은 2와 3 이렇게 2개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면 Y는 2하고 Y는 3하고 교점을 3개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요. 여기 Y는 FX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고 대칭충은 당연히 A예요. 이 그래프니까요.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있어요. GX의 이 그래프를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켜가면서 여러가지 상황대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지금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F 이 HX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선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갖고거든요. 주황색의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린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대칭축보다 왼쪽에서 X는 A는 A라고 했었던 대칭축 왼쪽에서 두 개의 교점을 갖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Y는 이 Y는 3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도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나오냐면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럼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대칭축인데 X는 A였었는데 여기에서 교점을 갖는 거야. A보다 오른쪽 대칭축에서 오른쪽인 부분에서 그럼 여기가 알파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됐었을 때 HX의 그래프로 따라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블록 여기 위로 블록 이렇게 지금 될 거거든요. 또 이 그래프도 가로로 선을 그어줘봐. 교점의 개수가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3개의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는 거거든. 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돼.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려봐야지만 되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마치원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었던 이러한 유형처럼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X는 A 대칭축이 놓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X는 A예요. 근데 만약에 A하고 C하고 같아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딱 같아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봐. 이렇게 대칭축 2개가 일치한 거지. X는 A X는 A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이 왔었다라면 그래프는 요렇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높이와 이 높이가 같겠죠. 그치? 근데 얘도 또 안 돼. 왜? 얘는 어떠냐면은 3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교점이 2개고 그거보다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교점이 1 2 3 4개가 되고요.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서 2개가 되거든요. 교점이 2개 4개 3개가 되는 거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없겠지. 근데 0개도 있어. 그래서 3개가 나오는 순간이 있지만 문제에서는 Y는 2일 때도 Y는 3일 때도 교점은 3개야. 라고 했으니까 아 이것도 아니구나 를 알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경우는 몇 개냐면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남게 됩니다. 자 하나는 요렇게 Y는 FX고요. 자 그리고 여기 대칭축이 여기가 A잖아요. 대칭축을 잘 표시를 해주고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돼서 이 지점의 X자표가 알파 요 지점의 X자표가 베타 자 그리고 HX의 그래프는 요거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X라 그랬고 여기는 GX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교점이 3개가 되는 선 어디냐면은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3개가 되는 거예요. Y는 2 아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요 포인트 있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Y는 3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순간이 두 번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교점이 하나 둘 여기 3개 그치? 여기도 교점이 하나 둘 3개 가질 수가 있다. 아 이 그림 가능하구나. 그리고 얘를 살짝 왼쪽으로 밀어놓은 그림도 가능하겠지? 하나 여기다 더 이거는 요거 해놓고 조금 이따가 해보자.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보자. 할 땐 되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 Y는 HX의 그래프가 Y는 E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자표의 합을 S다. 라고 지정해놨고요. 그래서 Y는 HX하고 E하고 같다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 은혜의 합을 이거를 S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HX는 3이 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 합을 T라고 지정을 하겠대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이제 뭐냐면 T에서 S를 뺀 것이 이 세근의 합에서 요 세근의 합을 뺀 것이 그것이 2분의 A가 된다. 자, 그때 H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는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저런 식들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우리가 아, 괜찮은 케이스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뭔가 HX는 E하고 Y는 E하고의 교점 걔네들을 표시해보면 요거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A 하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있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거든 걔네들이 합을 조금 제시를 해줘야 돼 그냥 뭔지 몰라 그래서 미지수를 조금 써야 돼 그쵸? 그래서 요점에 X답변 셈이 X1이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요 얘는 A라는 걸 알고 있고요 쭉 가서 얘는요 두 번째를 찾았으니까 이제 X2라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바로 뭐냐면 이 그래프가 원래 GX 그래프였었거든 이 GX 그래프에서 가로로 선을 그어서 교점에 X자표 교점에 X자표 찾아진 거야 이 그림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1과 X2는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C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여기에서 S는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X1과 X1을 합쳐준 게 뭐라고? E, C예요. 그래서 E, C 플러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보자. 자, T는 Y는 3하고의 세근의 그 합을 의미를 한대요. 교점의 X자표들의 합을 의미를 한대요. 그건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싶은데 주황색을 한번 써볼게. 자, 이번에는 이제 Y는 3입니다. 얘하고의 교점의 X자표는 요거 하나 있고요. 이거 지금 뭐냐면 알파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여기는 X2라고 볼게.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 Y는 FX 그래프에서 Y는 3하고 만나는 교점 X자표거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 합이 어때? 어, 이거 두 개의 합은 2A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기죠. 여기 하나 더 생겨요. 얘는 X 우리가 1번이 1번이 2번 여기 3번이라고 써야겠다. 여기는 이제 4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T값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그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X3 그리고 X4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알파하고 X3을 더해준 게 뭐였냐면 그게 2A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2A 플러스 X4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실 여기에서 여기는 이 점 있잖아. 그치? 이 알파라고 하는 점은 베타는 사실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점은 Y는 FX 그래프 위에도 있고 Y는 GX 그래프 위에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 하나 이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서 여기에는 이 GX 그래프하고 Y는 3하고의 교점의 X자표가 알파고 여기 교점의 X자표가 X는 4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X4를 더해주지 않니? X4를 더해주게 되면 그거 역시도 E,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왕이면은 우리가 T에서 S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2A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게. 알파하고 X4를 더한 거 그거를 E, C로 고쳐줄게요. 그리고 X3을 하나 남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E, C가 있어서. 그치? 얘에서 얘를 빼면 E, C, E, C 같이 빠지면 편하니까. 미드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치? 자, 이렇게 지금 됐어. 자, 그래서 T에서 S를 빼봅니다. 얘에서 얘를 빼줘요. 그럼 E, C, E, C는 사라졌으니까 X3에서 A를 빼준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A다 라고 줬어요. 그치? 그래서 X3의 값이 무엇이 되는데 이게 2분의 3 A가 돼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X3의 위치가 여기예요. 자, 이거 바꿀게요. 2분의 3A가 된대. 근데 요만큼의 길이라 이만큼의 길이 같아야지 되잖아. 그치? 그럼 요기가 A 없거든? 그럼 요기가 2분의 3A거든? 그럼 요기는 이 알파가 뭐가 되면 되느냐면 2분의 1A가 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괜찮은 정보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요 점은 Y는 FX하고 GX하고의 교점이었었단 말이야.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A 컴마 뭐냐면 Y 좌표는 여러분 3입니다. 그쵸?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정보를 하나를 더 모아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점의 Y 좌표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콤마 2다. 사실 이게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주요한 식을 하나 세워보는데 이제 뭐냐면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A 콤마 2였었고 문제에서 FX 그래프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돼 있었거든 그 B가 2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치? B는 확실히 2다. 자, 그리고 GX 그래프는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C 제곱에 플러스 이제 11이었었던 건데 이제 이 점이 두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있는 점이다. 2분의 A 콤마 3이라고 하는 점을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고 있다. 그치? 여기다가 2분의 A를 대입을 해주자. 자, 그러면 F 2분의 A를 넣어주게 되면 4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 2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G 함수에 2분의 A 들어간 거하고도 같고 그 결과가 3이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 그치? 자, 이거에서 양수인 A를 찾아주면 좀 빠를 것 같아. 4분의 A의 제곱은 1이 되고요.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G 함수에 2분의 A를 넣어준다라는 거는 G 함수에다 1을 넣은 거를 의미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1을 넣었어요. 1-C의 제곱에 플러스 11인데 그 값이 뭐냐면 3이야. 계속 이제 우리가 방금 쓴 거를 활용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1-C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될 테고 그럼 1-C의 제곱이 16이 되네요. 그러면은 1-C라고 하는 값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자 A, B, C가 처음 출발할 때 셋 다 양수다라는 조건을 줬었거든. 자 그래서 이때 1-C가 4가 되기 위해서는 C는 음수여야 되니까 안되고요. 1-C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C의 값이 자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들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채워넣어보자. A는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주고 C는 5였으니까 여기다 5 집어넣었고 자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가 이 H함수에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합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는 이제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A가 2였으니까 1이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자 베타는 이 사실 두 개의 그래프를 전부 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베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치? 선생님이 둘을 같다라고 둘 때 여기다가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배 해서 같다라고 두려고 두 배 해주면 자 요렇게 지금 될 거고요. 여기다 두 배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 제곱에 플러스 두 배 했으니까 22가 됩니다. 돈수가 싫어서 요렇게 지금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0X 자 마이너스 25 나오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8X가 있는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X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2가 있고 3이 넘어와서 자 0이 됩니다. 3으로 좀 약분해줄까?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자 이 2차방정식을 풀게 되면 근이 1하고 5하고 2개가 생기고요. 얘가 곧 알파였던 거 얘가 곧 베타였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H에 알파하고 베타 합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제 H6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H6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함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X 그래프였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서는 6을 집어넣어줄 거니까 얘가 5니까 6은 이 GX함수 쪽에다가 6을 집어넣어준 그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H6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6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2분의 21이 된다 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일단 여러분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을 다 구해버렸잖아. 그치? 원래는 한 개의 그래프를 더 그려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사실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그래프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 그래프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보는 것이 사실은 맞다. 답은 나왔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요 경우에는 얘가 이쪽으로 조금 밀리면 요렇게 밀리면 되잖아. 얘가 요렇게 지금 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게 Y는 GX 그래프 Y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HX 그래프는 여기서는 요만큼 갖고 가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 안에 대칭축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요렇게 갖고 와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Y는 2라고 하는 선은 여기 있으면 돼. 이게 Y는 2가 되면 되고 Y는 3은 요렇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교점을 3개 갖게끔 해주는 K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는 뭐였냐면 교점의 X자표 여기가 이제 알파였었고 요 지점이 바로 베타 지점입니다. 자 S하고 T를 찾아볼 건데 자 S값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E하고 만나는 교점의 X자표들의 합이다라고 해준 거야.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얘 이 값이 뭐냐면 FX의 대칭축이니까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 될 텐데 그럼 얘를 X1이다라고 봐보고 요렇게 지정해준 거는 X2라고 될게요. 그럼 우리가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 3개를 더해줄 거거든. X1 그 다음에 A X2 근데 X1과 X2는 사실 어떠냐면 GX 그래프에서 Y는 E하고 만난 교점의 X자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합도 E,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E, C 표현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찾아보자. 자 그러면 T는 요게 근이 하나 더 생기고요. X3이다라고 볼게.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이제 X4라고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들아 베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3 X4 자 그리고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이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야지 되거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X3이라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크게 딱히 관련 없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있어. 그쵸? 왜냐면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3하고의 교점에 X 잡히니까 X4하고 베타는 X4랑 자 그리고 베타를 더해준 것은 2A가 될 거예요. 자 또한 여기는 이 X3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베타가 GX 그래프에서 Y는 3하고의 교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X3하고 베타를 더해주게 된 것은 이거는 2C 이렇게 지금 나와주게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을 정의할까 이거 두 개의 합을 정의할까 보니 여기는 2C가 있잖아. 빼서 간단해졌으면 좋겠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X3하고 베타하고의 합을 2C 자 그리고 X4 이렇게 남겨주자.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T에서 S를 뺀다. 그럼 2C 같이 날아가고 X의 4에서 A를 뺀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이 이게 2분의 A다라고 지금 줬고요. 자 그러면 X4는 뭐가 되냐면 이게 2분의 3A가 돼야만 돼. 이치에 맞는지 보는데 X4는 있잖아. A보다 왼쪽에 있는 좌표인 거야. 근데 A는 분명히 양수라고 했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A가 될 수가 없지. 얘는 양수라고 했는데 왜냐면 2분의 3A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이 그림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T-S의 값지랑 이 그림이랑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케이스를 여러가지로 나눠서 가장 적당한 그림을 찾고 거기서 답을 내서 정답 2분의 21이 답이 되겠어요.